혈관 속의 지방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아보카도 오일에 풍부한 착한 지방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혈관 속 지방을 아보카도 오일 속 착한 지방으로 빼라! 아보카도 오일 속에 있는 착한 지방의 정체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아보카도 오일은 전체 지방산의 약 84%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혈관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혈전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서 다양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만을 유발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트렌스 지방, 포화 지방과 달리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지혈증은 물론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일명 착한 지방으로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 아보카도 오일엔 바로 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한 스푼만 섭취해도 아보카도 반 개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아보카도 오일에는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으로 알려진 오메가 4총사가 고루 함유되어 있는데요. 혈관 세포를 보호하는 오메가 3는 물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오메가 6, 체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배출시키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오메가 7과 오메가 9까지 풍부해서 혈관 속 지방을 배출하는 데 더욱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보카도 오일에 풍부한 오메가 9 지방산은 식욕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체내에서 혈관 속 지방을 빠르게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아보카도 오일은 아보카도를 압착하는 과정에서 오메가 9 지방산의 함량이 약 12.8배 풍부해진다고 한다. 실제 연구 결과를 통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지시키는 반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는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